자 이제 실시간 질문을 바로바로 이제 해결해 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과추형 먼저 출발하죠 네 2899님 과추에서도 땀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칙칙한 냄새가 많이 올라오길래 고민했더니 친구가 구강청결제가 좋다고 냄새 없애는 데는 제일 좋다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과추를 구강청결제로 닦아도 될까요? 괜히 따가울 것 같고 그렇거든요 왜 치약으로 닦지? 솔직히 의학적으로 나쁜 거 없죠 입에 들어가고 하는 게 과추인데 근데 이거 과추에다가 구강청결제 바르고 있으면 현타오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과추에서 이렇게 땀이 터지나? 어쨌든 땀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낭염 같은 것도 생기고 피지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드름처럼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 일반 피부같이 많지 않죠 근데 이게 피부에 똑같이 땀 나는 게 과추에 대해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땀이 퍽퍽퍽하고 있으면 좀 웃기지 않겠어요 과추에서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앞쪽에 어찌됐든 전반전 쪽에 항상 흥근하게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땀 나도 괜찮겠다 이게 여성분들 만약에 약간 좀 질건조증이 있고라면 땀으로 대차 만나네 약간 아하 그러니까 이쪽은 우기고 저쪽은 사막이고 이러니까 그럼 여러 가지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Y공주 빨리 환기해야 됩니다 8470님 오늘 과추형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8470님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소중이가 계속 간지럽다고 시도 때도 없이 씻습니다 이렇게 자주 씻어도 괜찮을까요? 간지러움의 원인을 알아보러 산부인과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 생각에는 곰팡이 질령 같아요 무조건 가야죠 네 이거 아마 아기가 너무 가려워서 아마 계속 씻을 거고 뭐가 더러워서 가려운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씻고 나면 일시적으로 괜찮을 텐데 아마 엄청 가려울 건데요 병원 가서 약 한 번만 먹으면 없어져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뭔가 병일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산부인과에 간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성인이면 같겠죠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곰팡이 질령 걸릴 수 있어요 성관계랑 아무 상관없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서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이네 맞아요 말 안 하기도 해요 나 이거 뭐지? 이러고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고 혼자서 계속 씻고 혼자서 고생하고 수개월 있다가 그냥 자연치료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자 과추형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 아들이 17살인데 과추 주변에 털이 전혀 안 납니다 남들과 다르니까 목욕탕 가기도 부끄러워하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무모증이 몸 어디가 안 좋은 병원은 아닌 거겠죠 남자분들은 무모증이 워낙 정말 희귀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나중엔 잔디가 나오던데 근데 17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다려보세요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2차 성진이 넘는데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 왁싱 워낙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니 놀리는 게 절대로 아니지 진짜 왁싱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진짜 진짜 아프지도 않고 왁싱하는 거잖아 얼마 좋아 여자친구 되게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미 안 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근데 그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발 이식하듯이 맞아요 응모도 이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리니까 또 정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볼 만 하죠 근데 저는 다른 2차 성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염색체 같은 거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위로해준다고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거는 발달이 와 있다고 생각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목소리 변성도 안 오고 뭐가 안 돼있어 그러면 다른 뭐 뇌 병면 뇌아수처라든지 병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고 염색체 검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이게 유달리 좀 키도 말라가지고 막 손다리 긴데 이렇게 막 고안이라든가 아주 발달이 덜 든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너무 걱정이 마시고 근데 진짜 저도 여자분들은 무모증 은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홍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우 잘 축하드린다고 막 이래요 돈 버셨다고 지금 우리 레이저잼은 얼마인 줄 아냐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아 진짜 환자분 돈 버셨는데 제가 부러워요 막 이러거든요 긍정적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 무모증도 어떻게 뭐 좀 조상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간 이것도 모든 거는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드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원컨대 무모증 전문가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굳이 이거 알아가지고 돈 벌이도 안 되고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산보 원장이라고 알아요 머리에 씻은 분인데 그래서 무모증도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밑에도 씻는 분들은 씻는데 대신 본인 머리카락이 길면 계속 깎아줘야 되고 그렇죠 머리가 또 직모하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죠 아 또 하반신 가드노가 돼야 되네 그렇죠 그게 약간 직모가 돼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문신해드린 적 있어요 밑에다가 어머니셨는데 문신이요? 문신이요? 일부만 없는 거예요 일부가 좀 없는데 이식을 하려고 병원을 갔었는데 그냥 문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 병원에서 추천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한때 문신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분 거기 음모 문신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마취하고 하겠죠 국소만 연고만 연고만 바라도 아까 이 친구 발랐잖아요 아까 그 질문 아까 있지 않았나 네 그 조루 조루 때문에 연고 발라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머리 문신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두피 문신처럼 약간 그 좀 벼 보이는데 네 그 부분을 채워주는 문신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저 과추형이 노래 좀 소개해 주죠 네 알겠습니다 노래 청하 아 청하신 드디어 나왔네 벌써 12시 뜨거우면 지성열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이공주의 질문 가보죠 네 3441님 와이공주님 여름휴가 준비 중에 생리기간이 겹치면 중학생 딸과 와이프가 피임약을 먹겠다고 하던데 정확한 복용법을 좀 알려주세요 중학생 딸도 딱 먹이려고 하시는 걸로 봐서 이 부모님들은 깨어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생도 먹어도 되거든요 피임약을 배란일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생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는 게 성공률이 가장 좋고요 완전 100%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한 달 전부터 먹는 거예요 매일 먹어요 네 생리 그 다음 생리 예정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생리 예정일의 전 생리 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생리 예정일 때도 계속 먹는 거죠 내가 생리를 하고 싶은 날까지 예를 들어서 15일날 그때인데 그때까지 계속 먹어주는 거죠 네 계속 먹어요 만약에 8월 14일날 생리 예정일이면 7월 14일날 생리를 시작할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8월 14일날 이어서 계속 먹고 이제는 휴가 갔다 와서 생리해도 된다 싶을 때 중단을 하면 바로 생리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딱 끊어버리면 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해가 가는데 근데 피임약을 먹는 중에도 혹시 생리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배란이 먼저 돼버렸으면 내막이 두꺼워져가지고 약을 먹어도 약이 못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막이 이겨버린 거예요 약발을 그래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생리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닌데 적당량의 생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배란전 최소 배란전에 먹는 게 성공률이 제일 높고 만약에 놓쳤다 해도 일주일 전부터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생리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먹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피임을 했는데 애가 들어섰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약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제때 그래서 본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100%라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죽었다 살았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말고는 100% 뭔가 정관수술도 성공률이 100%는 아니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물론 난강결찰술도 100%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자궁을 드러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임신을 못하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 빼놓고는 100%는 없어요 100%라는 거예요 100은 없다 100은 없어요 그래서 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돼요 아 그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에요 네 아 처음 알았네 약국에서 구입하는 게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요 3세대가 약국에서 파는 약은 2세대 3세대 피임약이고 처방받는 약은 4세대 피임약인데 생리를 미루는 목적으로 드시기에는 4세대보다는 3세대가 더 효과가 좋아서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먹는 게 더 확실해요 아니면 좌약식이 더 확실해요 좌약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삽입장치? 네 네 네 삽입 장치가 효과 성공률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논문에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는 있어요 왜냐하면 약통을 몸에 넣어놓은 거니까 일정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데 먹는 약은 내가 제 시간에 못 먹을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이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내가 따박따박 잘 먹는다고 하면 저는 성공률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콘돔 같은 경우도 피임 성공률 82%나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나오고 18%는 왜 실패하느냐 정말로 안전하게 끼고 안 터진 거 확인하고 여러 가지 다 철저하게 시키면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간에 보면 잘못 쓰는 경우 있고 뜯다가 찢어지는 경우 있고 손톱까지 구멍 내고 거꾸로 씌우고 사이즈 안 맞는 거 스몰 사이즈인데 X라지 끼고 들어가서 앞에 벗어놓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실패율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만 잘했다 약도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잘 지켜먹었다 약이 잘못된 거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과추왕 질문이요 5952님 과추왕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남자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확대 수술을 결심했는데요 수술 아니면 왁싱이 필요한가요? 수술보다 왁싱이 더 무서워요 라고 했는데 왁싱하고 오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털을 깎고 오는 분들이 수술 전 날에 이거는 원래 수술이 금기예요 금기 수술 전 날에 그래서 수술 방에서 재물해요 원래 거기에서 원래 하루 전 날에 하다 보면 균 감염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다 보면 상처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모납염 생기고 그렇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절개 부위 있고 재물을 우리가 단일을 하고 쉐빙하고 해야지 균 감염되기 전에 공사를 치르고 빨리 후다닥 하지 그래서 전날에 하면 그 다음 날 올 때는 피부에 어쨌든 염증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교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서 털 깎고 오는 분들인데 저는 전할 때 맨날 상담하면 제가 전화하는 건 아니지만 상담실장들이 재물 절대 하지 말고 오세요 물론 왁싱이 돼 있는 상태는 오면 되지만 일부러 우리 미안하다고 털 밀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수고스러울까 봐 자기가 벌초할 필요는 없다 꽤 많이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러면 감염의 위험률이 교과서 높은 점이 돼 있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미용실 안 가고 자기가 알아서 집에서 막 이렇게 자르는 건가 마찬가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르면 그냥 못난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수술해야 돼가지고 피부에 문제 생기면 괜히 막 피부 암포트가 터지고 염증 생기면 자기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맞아 하반신 얼굴인데 소중인데 그렇죠 자 광고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꽈추황자 Y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 왔습니다 꽈추황 아 죄송합니다 김땡땡님 결혼한 지 4년 2세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워낙 월경주의가 불규칙한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남성 호르몬 및 정자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사랑숙제 날짜를 받고 나니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비뇨학과 진료까지 받는데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며 뭐 팔땡정 굿땡정 약까지 처방받아 왔어요 사랑숙제 날은 한 달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남편도 나름 노력을 한다고 결국 방에서 혼자 다양한 영상의 도움을 받은 뒤 후다닥 해치우도 숙제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임신이 되는 건지 의학적 소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엄청 길게 보내셨네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요점은 약을 먹고 하고 그런 영상을 보고 의도적으로 자연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세워가지고 의무감으로 했는데 뭐로 가도 솔만 가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정자를 안에 배출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방법이 어쨌든 간에 만화를 봤든 드라마를 보고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간에 안에 정확하게 정자만 딜리버리 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약 드시고 하면 혹시나 이게 또 애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냐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를 봐야지 화가 나죠? 저는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화나는 분들이 저도 뭐 야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드라마도 보지 않습니다 사랑과 전쟁은 봐줘야겠죠 사랑과 전쟁은 재밌었는데 보면 뜨거운 지상렬 듣고 이렇게 또 사랑 숙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 괜찮네요 어떤 분들은 뭐 상상으로도 환하게 하니까 어차피 숙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간에 과정은 걱정이 마세요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난임 치료 중에 정자만 추출해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치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넣어주는 거잖아요 인공적으로 홍 원장님 말씀처럼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다른 거는 다 중요치 않습니다 이건 뭐 바람의 나라에서 뭐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둘이 아무 그 이제 서로 느낌이 없는 거야 근데 애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애는 간절히 원하는 거야 인공수정이라고 하죠 난임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 좋을 텐데 해버리면 우리나라 난임부부들이 가져던 애기들은 다 문제가 있는 애기들이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뜨거우면 지상렬 과추왕자 와의공주 벌써 이제 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끝났네 또 빨리 문 닫고 갈까요 이렇게 문 닫는다고 했을 때 이거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랑 왜요? 저희 문 닫을까요 이러면 조금 좀 절망스러워 그러니까 다른 문 같아요 저는 좋아서 그런 건데 저는 되게 아쉬워서 그런데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 분이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이제 문 닫아요 이러면은 예예 어떻게 뭐 어떤 날은 좋은 날은 제껴버려요 그냥 좋은 날에 넘는거예요 좋은 날에요? 좋은 날 밖에 기다려라요 왜 그래요 좋은 날 제껴가지고 우리 제께라우 하면서 그냥 제께라우 아우 예 자 두 분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